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우신 분이라면 희망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희망임대주택이 7월 20일 월요일에 온라인으로 입찰 예정입니다. 추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쟁 방식보다 더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도봉구 방학동에 우성 2차 아파트가 매각금액 3억 6천만원, 현재 시세는 약 4억 7천만원으로 차액이 1억 1천만원이구요. 은평구의 은평 뉴타운 상림마을 아파트가 매각금액 7억 9천 2백만원, 현재 시세는 약 8억 8천만원으로 차액 8천 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과천 중앙동의 레미안 에코팰리스가 매각금액 약 15억원, 현재 시세 약 18억으로 2억 9천 2백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다주택자나 법인 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라면 노려보기에 좋은 물건들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희망임대리츠는 2014년 11월에 정부정책에 따라서 주택도시기금 등을 재원으로 한계차주로부터 매입한 주택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 제가 아파트 10억원짜리를 매입을 했어요. 여기에 대출은 8억원 정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집주인인 제가 매달 수백만원의 대출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거죠. 팔려고 시장에 내놔도 분위기가 안좋아서 팔지도 못하고요. 헐값에 경매로 처분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죠. 저는 말그대로 하우스 푸어가 되는 겁니다. 이때 LH에서 제 집을 사줘요. 대신 저를 5년동안 그 해당 주택의 임차인으로 살게 해준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겠죠.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저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면서요. 물론 제가 사는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임차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월세를 LH에다가 내야 하긴 하지만 어려운 형편의 집주인에게는 희망을 주었죠. 그래서 희망임대주택입니다. 그런데 5년 후 임대로 살던 주택의 가격이 크게 올라버리면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았어도 이 해당 주택을 매입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물건들이 희망임대리치라는 이름으로 매각이 되게 됩니다. 이 물건들의 장점은 우선 공가, 즉 비어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명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잔금을 납부하고 바로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매에서는 빈집이라도 잔금을 내고 나서 함부로 문을 딸 수가 없죠. 강제집행이라는 것을 통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에 내부를 꼼꼼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빈집이라면 정해진 시간에 방문해서 편안히 구경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죠. 임차인이 있는 경우도 운이 좋다면 내부 확인도 가능하고요. 임차인이 만약 점유를 하는 경우라면 경매처럼 그 사람을 내보내는 명도 작업이 필요하지가 않고요. 대신 계약 만료일까지 승계하는 조건으로 낙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나 공매처럼 최저가를 정해두고 높은 가격을 적어내는 사람이 낙찰받는 형태가 아닌 딱 정해진 가격에 입찰해서 추첨을 하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정해진 매각 가격이 앞서 말씀드린 물건들처럼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금매나 경매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시점보다 현재 시세가 오른 물건들은 이렇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감정평가 시점에서 가격이 빠졌다면 낙찰 받는 즉시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낙찰 받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가장 큰 장점은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거주지역이 멀어도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없어도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매입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청약 당첨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몰릴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도 낙찰이 가능합니다만 법인에 대한 세금 규제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몰린다고 포기하기보다는 도전해볼 만한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낙찰 받아본 경험이 있고 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선 이 희망 임대리츠 매각 물건에 대한 입찰은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옴비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미리 공인인증서 혹은 옴비드 전용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옴비드 홈페이지에 꼭 가입을 해두시고요. 법인이라면 회원 가입에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총 36세대 아파트가 나왔는데요. 입찰할 만한 물건들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부터 7월 18일까지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하시면 내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입는 곳은 임차인이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입찰 기간은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고 당첨자 선정은 그 다음날 이뤄집니다. 대략 12시 이후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입찰은 대부분의 개인이나 법인이 가능한데요. 다만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를 위반한 다음과 같은 분들은 입찰이 불가능합니다. 고의로 입찰을 방해했거나 담당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셨던 분은 거의 없겠죠. 7월 20일에 입찰할 때는 신청 예약금을 내셔야 하는데요. 보통 경매나 공매 입찰 보증금처럼 최저가의 10%를 내는 것이 아니고 3% 이상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찰표만 전자제출하고 신청 예약금을 내지 않으시면 무효처리가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당첨되지 않으면 환불이 되고 당첨이 되면 7월 27일 월요일 전자계약을 체결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매각대금의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신청 예약금으로 4%를 냈다면 나머지 6%만 추가로 더 납부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듯이 직접 만나서 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자계약시스템 사이트에서 전자계약을 진행해야 하니까 반드시 미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전자서명을 위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인은 범용인증서가 비싸기 때문에 미리 전자서명 전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일에 부랴부랴 준비하다가 계약을 못하고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몰수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경매의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희망임대주택은 현재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인 경우에 6억원 이상 주택매입시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이후에 잔금은 9월 11일 자정까지 준비해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요.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옴비드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해둘테니까 반드시 첨부된 문서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매매와 다르게 주택에 어떠한 하자가 있어도 매도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를 꼭 확인을 하시던가,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공사비용을 사전에 어느정도 잡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희망임대리체에 사시는 분들이 집을 그렇게 잘 관리하시진 않거든요. 올해 초에 희망임대주택 임장을 갔는데 거실의 외부 샤시와 내부 샤시에 비둘기가 집을 짓고 사는 집도 있었어요. 그만큼 관리를 잘 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주실 분들이라면 미리 인테리어 비용을 생각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매각 예정인 36건의 물건 중에 어느 물건이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지와 어떤 물건이 받으면 손해나는 것들인지 하는 물건의 가격 분석이겠죠. 이 옴비드 홈페이지에서 이번 희망임대리체 매각 공고물건이라는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 36건의 물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각 주택의 소재지와 면적, 얼마의 매각하는지, 현재 임차인의 임대료 등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우선 현재 매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들을 말씀드려볼게요. 구독자 분들께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세는 네이버의 일반 매물을 참고했으니까 입차를 하시려는 분들은 층과 향 등 정확한 시세를 한 번 더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연번에 1번 표시가 되어 있는 도봉구 우성 2차 아파트가 매매 시세 4억 7천만원으로 차액 1억 1천만원, 11번 과천 레미안 에코팰리스가 시세 18억으로 차액 2억 9천 2백만원, 2번 은평구의 상림마을 아파트가 시세 8억 8천만원으로 차액 8천 8백만원, 14번 남양주시 효성 해링턴 타워가 시세 6억 3천만원으로 차액 9천만원, 7번의 일산동구 럭키롯데 4단지가 매매 시세 7억원으로 차액 7천 4백만원입니다.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물건들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차액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나는 물건들을 말씀드릴게요. 15번의 화도옴 마성역 신도 브래뉴, 21번의 용인시 기운구 스윗다톰, 23번의 의정부시 아이파크 4단지, 30번의 인천남동구 동부아파트, 32번의 채운동 당진 채운코아르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해드리지 않은 물건은 매매 차액이 2천만원 이내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손해나는 물건이므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게 아니면 입찰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파주시 다율동의 아파트 2층 물건은 매매 시세가 2억 1,500만원인데 매각 금액은 2억 5,100만원으로 받자마자 3,6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시기가 현재 시점이 아니라 과거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각되는 물건들의 입지 분석, 시세 분석, 또 미래가치에 대한 분석을 꼼꼼하게 해보시고 현장 조사도 해보신 다음 온비드에서 온라인 입찰을 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희망임대리츠 물건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입찰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도전해보세요. 오늘 희망임대리츠 제3호 2차 물건에 대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신간 빅데이터 견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